그리고 아! 반 자르자 반 자르자 반 잘라 아 반 자르자 야 근데 나 들었어 레몬이 제이크랑 나눠먹는다고 그랬어 어 진짜 고구마하고 나 한개 밥 먹는거네 아 진짜로 한개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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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얘기했으면 지켜 한번 얘기했으면 지켜 한입만 주라 한입만 주라 한입만 주라 이 자태를 진짜 짜증나 자 여기 봐 한입만 주라 한입만 주라 반의 자태를 한입만 주라 한입만 주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